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제네시스 G80 3.3 GDI AWD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량 딥블루 색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48,000km입니다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스톤치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본넷도 한번 보겠습니다 눈넷도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한번 볼게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 헤드램프 깨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컨디션 굉장히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35로 55%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쪽도 한번 쭉 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마찬가지로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3.65로 45%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에도 한번 볼게요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이제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내부 보시면 깔끔하고요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측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너무 좋고요 도어 쪽도 한번 볼게요 이 차량 고스트 도어 클로징 차량입니다 이 차량 고스트 도어 클로징 차량입니다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도어 쪽 한번 쭉 보겠습니다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도 볼게요 휠 보시면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할게요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8,454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뒤에는 패드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도 잘 됩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한번 볼게요 뒤에 보시면 리어커튼 들어가 있고요 리어커튼 작동도 잘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도 한번 볼게요 파노라마 선루프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됩니다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USB 억스 단자 있고요 주행무드 조절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중앙에도 볼게요 중앙에 보시면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한번 볼게요 시트 보시면 2열에 찍힘 관람심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2열에 커튼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한번 볼게요 파노라마 썬루프이기 때문에 2열까지 공간감 넓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루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실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먼저 볼게요 타이어 편머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타이어도 볼게요 타이어 편머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미션 엔진 앞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타이어 편머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타이어도 볼게요 타이어 편머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 제네시스 G80 3.3 GDI AWD 프레스티지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